우리나라에는 많은 국악인들은 아까 오전에도 했는데 많은 국악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퓨전국이라고 해서 요즘 퓨전국악을 많은 후배들에게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장한대 교수를 있으면서 퓨전국악을 널리 보급하는 친구죠.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전지현 교수와 함께하는 퓨전국악의 시간입니다. 전지현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전지현입니다. 전지현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전지현 교수님 큰 박수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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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